저도 다른 기능은 제외하더라도 이 기능만큼은 꼭 켜놔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모니터 살 때 크기, 해상도, 패널, 주사율, 베젤까지 다 챙기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늘 가격이 문제죠 그렇다 보니 요즘은 작업, 컨텐츠 감상, 게이밍 등 사용 목적에 최적화된 모니터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모니터는 가신비보다는 가성비가 맞는 것 같아요 벤큐 제품은 대체로 가성비가 좋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4K IPS 패널 모니터 EW-2880U 쓰면서 느낀 장단점 정리해봤습니다 모니터 외관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크기잖아요 EW-2880U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8인치예요 그 다음으로 많이 보는 게, 그쵸, 베젤이죠 얘는 3면이 제로 베젤 타입이에요 화면을 켜면 실제 베젤보다 조금 더 두껍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얇은 편이죠 번들 스탠드도 제공됩니다 버튼 한 번으로 탈부착이 가능하고 틸트, 스위블, 엘리베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신 피벗은 안 돼요 피벗 기능이 필요한 분들은 암으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암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얘도 베사홀이 있어서 일반적인 암 호환은 걱정 안 해도 돼요 포트는 HDMI 2.0 두 개, DP 1.4 하나, USB-C 오디오 단자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별도 어댑터 없이 전원 케이블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주변 정리도 편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만족했던 건 USB-C 지원이었어요 이전 모니터에서는 HDMI를 썼거든요 근데 얘는 외장 모니터 겸 60W로 충전까지 되니까 쓰기 훨씬 편했습니다 거기다 USB-C를 지원하는 다른 모바일 기기를 물리면 바로 미러링 돼요 물론 충전돼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번들 리모컨이에요 스마트 TV 리모컨처럼 크고 고급스럽진 않지만 전원, 메뉴 버튼, 볼륨 조절 버튼 이런 핫키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설정할 때나 컨텐츠 감상할 때 욕인하겠습니다 물론 없어도 문제 없지만 이게 있다 없으면 찾게 될 것 같긴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게이밍보다는 작업 컨텐츠 감상용으로 추천합니다 이유는요 우선 디스플레이 스펙이 28인치 4K 해상도에 IPS LED 안티글레어 패널 178도 광시야각 HDR10 등을 지원합니다 주사율은 60Hz예요 이미 주사율에서 요즘 출시되는 게이밍용 모니터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크기를 제외하고 패널이나 해상도, 화질만 놓고 보면 최상위 모델들하고 비교해도 안 밀려요 특히 HDR10이랑 벤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HDRi를 지원합니다 처음에 이게 전원 버튼인 줄 알았는데 HDRi 버튼이더라고요 이거 한 번만 눌러도 HDR 모드 창을 바로 띄워줍니다 HDRi는 최적화된 HDR 컬러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에요 게임 HDRi는 게임 내 맵이나 오브젝트를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고요 시네마 HDRi는 자연스러운 컬러를 적용합니다 특히 유튜브나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같은 OTT 서비스를 자주 보는데 화질은 만족스러웠어요 반면 크기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다 보니 작업용으로 28인치는 조금 작은 거 아닌가 가독성 별로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전 모니터들이 30인치 이상 되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얘를 쓰기 전에 살짝 걱정은 되더라고요 근데 금방 적용됩니다 더군다나 OS 대부분 폰트 크기 설정을 지원해서 사용자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가독성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콘텐츠 감상 외에 주된 작업은 편집인데 얘는 4K 해상도에 DCI-P3 90%를 지원해서 컬러 표현이나 왜곡 등에 신경을 덜 쓰다 보니 작업하기 좋았어요 전문가급 사진 영상 편집을 하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DCI-P3 90% 이상 그리고 HDR 콘텐츠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HDR까지 지원하는 모니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공간 효율이나 추가 지출 등의 문제 때문에 스피커가 내장된 모니터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장 스피커라곤 하나 요즘 제품들 의외로 사운드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리모컨 볼륨 저절 버튼에서 이미 눈치 채셨겠지만 스피커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3화트짜리 2개가 들어있어요 괜찮은 외장 스피커가 없다면 쓸만할 겁니다 벤큐 전문 사운드팀이 참여한 오디오 모드까지 더해지면서 단순히 소리만 나는 스피커가 아니라 라이브 팝, 시네마, 대화 음성, 게임 등 콘텐츠나 상황에 맞게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체감차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약한 느낌이지만 출력 자체는 실내에서 쓰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 팝 모드에서의 음질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모니터 고를 때 눈 여겨봐야 될 스펙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눈 관련 기능입니다 벤큐 역시 예전부터 블루라이트 차단이나 눈, 히로 관련 기능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데 EW2880U에서도 다수의 아이 케어 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우선 5단계로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수 있고 눈떨림 방지 기능인 플리커 프리 기능도 지원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이랑 플리커 프리 기능을 독일 TUV 라일랜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최근 모니터 스펙에서 이 인증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울러 벤큐 모니터에는 독자적인 기능인 자동 밝기 조절 옵션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 밝기 조절이랑 비슷합니다 얘도 주변 조도에 따라 밝기나 색온도를 자동으로 맞춥니다 쉽게 말해 밝은 곳에서는 밝게 어두운 곳에서는 어둡게 만드는 거죠 주변과 화면 밝기 차이가 많이 날수록 눈 피로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겁니다 저도 다른 기능은 제외하더라도 이 기능만큼은 꼭 켜놔요 그 외에 빨간색과 초록색 구분이 힘든 색약 사용자들을 위한 색약 모드나 눈 휴식시간 알림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자체 기능 외에도 벤큐에서는 iCare-U라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니터 컨트롤 키 대신에 앞서 설명한 iCare 관련 설정을 소프트웨어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만큼 더 빠르고 편해요 EW-2880U에는 프리싱크나 게임 관련 모드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28인치도 FPS 등 게임에 최적화된 사이즈죠 하지만 5ms 응답 속도나 60Hz 주사율은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모바일 게임 정도는 괜찮지만 FPS 등 고사양 게이밍 환경에는 그리 맞지 않아요 또 자동 밝기 조절 시 기준 밝기 값을 임의로 높이거나 내릴 수 없다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정리해보면 작업, 컨텐츠, 여기에 게이밍까지 다 잡고자 한다면 최상위 모델로 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비용도 두세 배 더 들겠죠 그렇지 않고 4K 해상도, IPS 패널, USB-C, HDR10, DCI-P3 90% 여기에 필수 아이 케어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작업과 컨텐츠 감상용 모니터를 찾는다면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돼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니터 선택에 작게나마 도움되시기 바라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쇠였습니다 안녕